제왕 중인 선수고요. 첫 대욱 선수도 구속되었는데요. 히데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있고 있습니다. 외곽 쪽으로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선수는 안 그래도 주장으로 보이죠? 상대 밴드 승가옵니다. 그 경우에도 정희재 선수가 자신의 이름. 탁블락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빠르게 빠르게 분격을 치료할 적이 없죠. 외곽에서 두 점 성공시키면서 히데짱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영! 다시 한 번 두 점! 깨끗! 농구에서 굉장히 많은 명언이 있죠. 활용을 하고 있죠. 경부태욱! 랜선! 실력이 좋다고 많이 성리나 이런 선성인 것 같아서 행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탁블락이기 때문에. 아, 풍기 빠른데요. 안쪽 파고들! 아, 풍기 빠른데요. 안쪽 파고들! 아, 살짝 공을 긁었는데 달려냈습니다. 골 밑에선! 착블락 3초. 2초 정확합니다! 이 선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선수들이 보여준 플레이는 그 무거움을 따지게 할 수 있습니다.